이승현 이승현 이름 알려드려도 모르실거야 이거는 예 1990년 90년? 12월 12일 12월 12일 직업은? 90년 12월 12일 원래는 가수였어요 응응 겨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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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기가 있는지 어떤 웅기? 좋아질 수 있는 거라든지 이거는 이 사이즈를 봤을때 어떤게 느껴지는지 응응응 우선 나는 나오는대로 이분 스물여덟부터 지금 스물아홉 서른까지를 이 선녀는 굉장히 조심하게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응 스물여덟 아홉 서른 이때를 잘못 넘어가면은 근데 사업도 뭔가 크게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사업하잖아요 사업을 굉장히 좀 크게 하셨던 분이다 근데 자존심도 굉장히 세신게 이게 나의 자존심도 있지만 내 주위가 너무 빛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주위가 너무 빛나서 어 나도 빛나고 싶어 이러한 욕심들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몰라 나는 뭘 말아먹었다?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말아먹었다? 다 무너졌다 건물이 뭐가 있는데 그게 우르르르 다 무너져갖고 완전 이게 꺼진게 아니라 땅 밑으로 정말 완전 꺼진 거 있잖아요 부서진 것 뿐만이 아니라 땅 밑으로 완전 꺼져 버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 이분 은팔찌가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? 은팔찌가 보여서 뭐지? 계속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은팔찌를 착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나의 어떤 욕심 내 주위에서 빛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도 빛나야 돼 이런 욕심들 그리고 어? 조금 빛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대우를 해줘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깨뽕이 들어가서 좀 으시대고 하시다가 뭔가 완전히 무너진 격이다 관제가 있다? 그렇죠 관제가 이미 있죠 음 그래서 스물여덟 아홉 서른을 잘못 넘어갔으면 이분은 정말 지금 현재 뭐 편치 못할 거다 그냥 그냥 까매 뭐 향후 뭐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 없나요 혹시? 좋아진다? 뭐시가 좋아져야 되나? 아 우리 할머니가 뭐시가 좋아져야 되냐고 벌 받을 거는 뭐를 받으래 받고 그러고 나서 죽지만 말을 해 어 죽지 말고 인생 뭐 백전백패 백전백승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백전백패 하더라도 몰라 백전백패도 아니었어 성공했거든 근데 그 힘으로 내가 그거를 일으켰던 그 힘으로 무언가는 분명히 다시 하실 수도 있지만 국내는 안 돼요 해외로 나가라? 네 해외로 나가야 돼요 무슨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이나 뭐 대만 요런 쪽 약간 아시아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계열로는 나가서 완전한 성공보다는 뭐 좀 이슈가 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먹고 사는데 그래도 지장은 없다 근데 정말 다 내려놔야 돼요 음